아 아 빈가 저기요 위험해요 어휴,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이거 너무 고마운데 제가 감사의 뜻으로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실 필요 없는데. 제가 그럼 제가 지금 수업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따 저녁 7시에 어떠세요? 7시에 좋아요. 네, 논술 카페에서 뵙죠. 네. 아, 정아야! 어? 성훈이가 여기 웬일이야? 어, 다빈아. 둘이 아는 사이야? 어, 성훈이라고. 우리 고모 아들이야. 그럼 둘이 사촌 사이? 어. 형, 뭐해? 아, 신문 봐. 아, 경희미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수업 끝나고 시간도 그랬거든. 형. 형. 나 형한테 충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들어. 형. 형이 지금 경희미 누나한테 하는 걸 보아하니, 결혼해서 공처가로 누나한테 꽉 잡혀 살 것 같아. 공처... 야, 너 진짜 오바야. 야, 너 진짜 오바잖아. 아니, 내가 보기엔 형이 더 오바야. 그럼 아마 지금 이대로면, 아마 이렇게 살걸. 이렇게 하고 봐, 이렇게 하고. 어. 아, 너 진짜 아파지면서 그렇게 알짱 될래? 왜? 티비 안 보이잖아. 종인아, 발 좀... 고마워. 아, 티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짜증나 줄게. 야, 아파 안 보인다니까. 나와서 닦고 나와서. 티비 가리지 마. 좀 나와. 너들 정말 설마 경희미가 그러겠냐. 아니, 설마라니. 지금까지 행동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감학성이 있어. 야, 야, 야.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아, 생각해봐. 좋아하는 것도 형이 먼저지. 고백한 것도 형이 먼저 했지. 결혼도 형이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건 그렇지. 그렇게 지금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형이 저자세였잖아. 저자세? 만일 이대로라면 형은 계속 경희미 누나한테 잡혀서 살 거야. 벌써부터 천조가 보이잖아.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네. 그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어떡하긴. 기선을 잡아야지.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평생 후회할 걸. 아니, 가뜩이나 경림이나 기도 센데. 초반에 그냥 확 휘어 잡아야지. 아, 알았어.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떨려서. 떨리면 안 되는데. 괜찮아. 형이 떨린다면 잘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우리 학교 의대생인데 나랑 동갑이야. 근데 왜 자기가 나보다 생일 한 달 빠르다고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 있지? 길이구나. 꽤 잘생겼던데. 원래 우리 집안 사람들이 한입을 하잖아. 왜? 근데 너 성은이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어, 야. 아니야. 아, 보아하니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어때? 내가 다리나 줄까? 니가? 어. 성은이 걔가 원래 우리 고모 말이면 껍뻑 죽거든. 근데 고모는 또 내 말이면 껍뻑 죽거든. 고로 성은이는 내 말이면 껍뻑 죽는다는 소리지. 다빈아. 내가 나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아휴, 근데 성은이가 우리 사촌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어, 성은이가 너처럼 뻣뻣하고 눈치 없는 애를 좋아할지 모르겠다. 미안. 내가...